그냥 기존에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성조꽂이보다는 약간 스케일이 좀 커 커지면 또 풍성해 보이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채를 이용하고 또 이렇게 틀을 먼저 세워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그냥 묶음채로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더 큰 볼륨을 주면은 더 풍성해 보일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일미입니다. FA21TV 성전꽃꽂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제가 성전꽃꽂이를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제시해 드리는 성전꽃꽂이는 저 나름대로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절귀마다 1년 52주를 통틀어서 각 절귀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시를 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FA21TV.com에 들어오셔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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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이쪽에 거의 이제 소재를 거의 다 쓸 거예요. 이제 길이감을 이쪽에서 이제 나왔으면 중간에서도 하나 정도 이렇게 앞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영춘화를 먼저 이렇게 꼽아 놓고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오아시스가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을 가득 채울 거니까 물오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오늘 해바라기를 이용해서 오늘 할 건데 해바라기를 한 대 한 대 쓰면은 너무 이렇게 어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냥 묶은 단 전체를 다 이용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묶은 풀지 않고 묶은 소재를 이용해서 그리고 길이 길이도 거의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얘가 이제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좀 뻣뻣하잖아요. 그런데 약간만 이렇게 해서 케이블 타이로 여기를 묶어 줄 거예요. 이제 형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짐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고부러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단이기 때문에 굳이 부러지지 않고 모양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나왔으면 한 단 정도는 이렇게 나왔으면 이쪽 뒤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오면 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서 해주시고 이쪽에서 삼각 구도로 이제 꽃을 꼽을 때는 항상 삼각 구도로 꽂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제 이쪽에서 나왔으면 한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쪽에 나왔으니까 여기 보조로 조금 짧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앞쪽에 이제 세 그룹으로 이렇게 꽂았어요 삼각형 구도로 이제 이 부분에 이 부분에는 이제 노무라를 갖고 이제 먼저 밑작업을 좀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려주고 네 여기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을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 배기롱 배기롱은 이제 이렇게 길이가 너무 짧거든요 짧아서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자르지 않고 또 이렇게 해서 뭉튀기로 그냥 한 단 정도를 다 오늘 꽃꽂이가 거의 이제 하나하나 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한 단 정도를 다 네 이런 식으로 꼽아주시고요 이렇게 꼽아주시고 또 이제 요 포컬 오늘의 포컬이 요기가 포컬이거든요 요기가 이쪽이 약간 열매가 이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요쪽이 다 포컬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다가는 같은 보세요 이게 이제 국화를 이용해서 해바라기와 같은 그런 어떤 이 초록화 노랑의 어떤 질감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포컬 쪽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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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부분에다가는 이쪽 부분 이제 포컬이 이쪽이니까 이쪽 부분에다가는 리시한 보라색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길게 해서 이거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해바라기의 노란색의 지루함을 보라색이 드러므로 내서 시원해 보이고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들어갔다면 이쪽 부분에는 토플이라는 그런 소재의 요즘에 같은 질감 이런 느낌 색감으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 반 단 정도를 다 이렇게 묶어서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것도 처리할 때 이렇게 해서 묶어서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뭉튀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도 이렇게 묶어주면 뒤쪽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체를 먼저 세운 이유가 이런 꽃들을 다 이렇게 묶어주고 지지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처리를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같은 느낌으로 네 이제 앞쪽에 토프를 이제 저기 꼽았는데 그 아까 반단 남은 거 있죠 그 뒤쪽으로도 제가 이렇게 반단을 묶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제가 앞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꼽았는데 이제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라색 느낌 지금 보라색을 꼽은 부분으로 인해서 이 옐로우에 해바라기 옐로우의 그 지루함 더워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약간 시원해 보이는 그런 보색 대비로 인해서 이런 걸 꼽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사이에 이제 노무라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꼽지 않고 여기 살짝살짝 또 이 선이 이렇게 이쪽으로 퍼지지 않게 또 그러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런 거를 막 자르지 말고요 또 이 선을 가지런히 이렇게 해주물을 해서 자연스럽고 또 풍성해 보이게 이런 선들도 그냥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쪽으로 이제 노무라 잎을 이런 식으로 맥주감사절은 좀 풍성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냥 기존에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성조꽂이보다는 약간 스케일이 좀 커지면 또 풍성해 보이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채를 이용하고 또 이렇게 틀을 먼저 세워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그냥 묶음 채로 그냥 이렇게 집어 넣어서 더 큰 볼륨을 주면 더 풍성해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